와! 난생 처음으로 임영웅 서울콘서트 티켓이 구해져서 정말 신나게 서울콘서트를 갔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받아보는 우리 히어로가 이렇게 예쁘게 하늘색으로 방석을 준비해 주셔서 방석을 처음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사랑스럽게 영시님들을 위해서 방석을 준비해 준 우리 히어로 최고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콘서트에 간 것도 기쁜데 히어로 방석을 안고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역시 우리 히어로 최고예요 이 하늘색 히어로 아이엠 히어로가 찍혀있는 이 방석 서울콘서트 대박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 히어로와 함께 웃고 울고 또 손 들고 뛰고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자 일어나십시오 모두마두 뛰어 해서 모든 영시님들이 정말 껑충껑게 제자리에 뛰고 또 울고 웃고 기뻐하며 땀을 뻘뻘 흘리는 우리 히어로님의 얼굴을 보면서 정말로 행복해하는 그 모습 처음으로 느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우리 히어로 임영웅 정말 사랑하고 정말 예뻐요 임영웅 임영웅 난생 처음 가보는 피켓팅 속에서 이 티켓이 구해져서 이렇게 우리 히어로의 서울 콘서트에 다녀온 거 정말 기적이에요 임영웅 임영웅 이 방석 영원히 영원히 간직할게요 I am 히어로 2023 서울편 이제 대구도 끝났어요 이제 부산으로 가죠 오늘도 우리 히어로 생각하면서 서울 콘서트 대박이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모두 모두 영시님들 사랑합니다 임영웅 우리 최고의 가수 멋진 응 오늘도 사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에 절을 하는 그 모습도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서울 콘서트 대박이고 성묘 정말 축하드리며 오늘도 우리 영원시대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든 만난 영신들은 정말로 행복했고 사랑하고 오늘도 간행 간행입니다 서울 콘서트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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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ù 알 아 彈 få 여러 葬 회 سم 눈